방송은 김근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참 대한민국 언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의 한 1천만 명 이상이 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겁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제 서울의 봄을 1천만 명 이상이 봤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또 다른 면으로 이게 사회가 참 위험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근희 특검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언론의 중진 인사들이 대개 지금 50대 이렇게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쏠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실시간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혀 찾아주지 않으면 그럼 방송하기가 좀 힘들죠. 이왕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함께 좋아요도 한 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좀 더 생각한다. 그게 1차적인 그런 목표가 되고 다음은 지금 세대를 생각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뚜렷한 그런 어떤 조건만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개인이 진로선택이나 투자결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한 집안의 가장이 아이들의 장례나 또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의사결정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를 뿐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앞날을 좀 더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왜 필요한 거 아니까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나 자기 이익을 우선 앞세우는 그런 부분만 여러분 좀 본능적인 그런 욕구나 이런 부분을 탈피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그냥 공작이 된 겁니다 정치 공작 조작 공작 이런 공작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을 쏘기고 선동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림자를 드리우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치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뜬금없이 드리는 것은 방송 준비하면서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여름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맨 상단에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정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당신들이 다음 세대를 좀만 생각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명료할 텐데 자기 이익만 이렇게 앞세우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 세대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연금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만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만 여러분들 보면 뭐 여러분들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이 아이들 생각만 하게 되면 교육계획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칠 거냐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정치인들의 역할이나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은 이 홍준표 시장이 안고 있는 손자의 여러분들 그 손자 세대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나서 사는 것이 성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인간관이나 인생관에 따르면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그냥 안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머무는 것이 그냥 낙은의 삶이거든요 잠시 머물다가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부모스라에서 교육받던 것을 다 제외하게 되면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 세대를 넘어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 생각하는 그런 그게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장의 사진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죠 구한말의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80년 100년이 흘렀어도 지금 북한 동포들이 또 다른 왕조인 김씨 왕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오늘 내친 김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들지 않는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뭡니까 다음에 압제하에서 시달리더라도 불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사이몬 시네크라는 분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했네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란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이 아이들 세대의 앞날만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들 세대의 앞날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감세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명언이네요 앞에 이런 부연 설명을 좀 붙이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가의 리더십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산은 미래의 결실을 가져오는 씨앗이다 60년대 70년대 그 선대들이 여러분들 현명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명해야 다음에 40년 50년의 후세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결실을 맺으려면 앞시대가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과실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경계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치료해야 될 대가이다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정치인들의 권력 여름 남용을 경계하고 선거 공정성 침해를 뭡니까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런 노력들이 게으리하게 되면 그러면 자유를 잃는 거죠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자유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비례대표를 다 합치게 되면 비례대표가 47석 지역구가 253석입니다 253석 가운데 재검표 소송 건수가 206석입니다 그러니까 253개의 지역구 가운데 후보들 가운데 81.4%가 여러분들 재검표를 신청한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그중에 완료된 것이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영등포울 경기 오산 경기 파주 다수 군대인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6개월 안에 이런 맞춰야 될 그런 재판을 3년 이렇게 끌어가 여러분들 다 뭉갠 겁니다 재검표 미완료 건수가 201건입니다 다 덮은 겁니다 이래가 나라 안 망하겠습니까 이래가 여러분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고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양심의 여러분들 지금 수준인 겁니다 정말 참담한 겁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란 떠나러 가지고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익은 겁니다 253개의 지역구 가운데 206개의 여러분들 재검표 소송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 압력을 때문에 이런 재검표를 포기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201건이 여러분들 투표함 한 번 까지 않고 이런 다 묻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인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 여러분들 국력 수준이 13이고 빛이 여러분들 1등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민주주의 수준치는 완전히 시궁창 수준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러운 겁니까 81.4%의 서울시 전직 공무원 출신 분이 여러분들 최중구님이 작성해서 올린 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선거를 믿지 못하고 재검표 소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위 국가 이게 나라냐의 이야기죠 정치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공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소한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살을 여러분들 낮추는 것에 출발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손주 안고 여러분들 망감이 교체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정치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를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돈을 떼먹고 동봉투를 돌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의도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연히 홍준표 시장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손주를 안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데 아이들 생각만 하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생각하는 기준이나 자기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세대가 그냥 뭡니까 그냥 썩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양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원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헌신과 집중과 최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얼렁뚱땅으로 될 수가 없다 목숨을 걸듯이 해도 어려운 일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이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마치 화수본처럼 여겨 몇 조 정도는 우습게 여기니 나중에 그 많든 돈이 사라지고 손가락을 빨점이 되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오래전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짧은 단상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우연들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28일 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통과시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람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은 그 관계가 평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옛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을 즐겨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끌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처음에 어떤 관계로 만났냐는 것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검사 시절의 상사와 이런 부하로 만난 겁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 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한테 윤 대통령을 설득하라든지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대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황된 주장인 거죠 한동훈 장관은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난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규정된 겁니다 상사와 부하로 물론 지금은 대통령과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은 그 관계라는 것은 특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관계가 아니다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사를 모시고 그 상사와 함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상사가 80대가 되고 제가 60대가 된다고 해서 그 관계라는 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뭘 하라 뭘 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야기죠 사람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만남을 좀 뜸하게 하거나 안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 직장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종식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가가지고 뭡니까 술잔을 겨누해서 우리가 어땐데 어떻게 그렇게 별로 그런 여유도 없지만 거기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사람관계는 처음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여러분들 한동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 28일 날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오피년의 중앙일보 오피년에도 용산에 할 말할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앞에 놓인 난제들 여기도 여러분 구구절절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조건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라 이야기죠 받아들이면 당신이 수평관계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에 오늘 사슬의 톱도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국부터 계획해야 이거는 또 김건희 특검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여러분들 전환하는 거기에 시금석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사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동화 조선의 여러분들 소위 50대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여러분들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자라든지 그런 칼룸니스트들이 대부분 그런 논조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당정관계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잣대가 28일 날 더불당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태도 이하를 우리가 지켜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고 가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조선일보를 필두해서 모든 신문들이 뭡니까 거의 한 방향을 썼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신으로서 정치계획에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관계를 강화했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런 출범하게 된 것은 혁신위원회가 먼저 출범이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식 이런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분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의 득표율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해법으로 민요한이 이끌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겁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뜬금없이 혁신위원회가 나온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이래로 가장 여러분들 심한 조작을 한 선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념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37,453표를 만들어 가지고 37,452표를 20개 동과 1개 이름 거소투표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 전부 다 이름 전산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좀 밀어줘 가지고 득표율 격차 17%를 만들어낸 거잖습니까 누구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이나 윤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선거 부정의 실상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민요한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인들 가운데서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기계가 살아있고 사실과 진실을 바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비겁함과 이런 부정직함과 이런 부정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사슬이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투성인 겁니다 왜 사실을 깔아뭉개고 다른 것을 보니까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이런 부정선거는 다 제쳐두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뭡니까 그냥 민요한이 시작해서 핵신위원회 나오니까 지금 비대위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조선을 비롯해서 신문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꼭 같은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충전 여러분들 언론인들 보게 되면 칼럼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 다 뭡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어쩜 이렇게 조선 민족들은 무속성이 강한지 과학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한지 어떻게 이런데 이까지 나라가 오게 된 건지 부정직이 개인 차원의 문제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뭡니까 사기하고 위선과 조작과 거짓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김순덕 기자와 더불어 가지고 동아일보에 글을 좀 잘 쓰는 이기용 씨 특검 정면 돌파야 윤 성렬도 살고 한동우도 산다 뭐 핵심 이미지는 뭡니까 무조건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논평을 하는 사람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뭡니까 특검법 수용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과 이런 언론들이 보시게 되면 총선 후 특검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한 장관의 19일 특검 관련 발언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에도 살 수 있는 길은 특검 정면 돌파다 이 특검을 여러분도 조건부라도 수용하게 되면 질질 끌고 가겠죠 김건희 여사를 만신창으로 만들 것이고 윤 대통령은 결국은 뭡니까 단액의 이름 단두대위로 세우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조선일보의 치료함 뭡니까 그런 사건 추적과 여러분들 과대보고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타벨피시 이런 것이 결국 맞물려가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쪽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특검법 수용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입장을 분명하게 특검법을 수용해서 왜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몇 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철이 없는지 언론계의 이름 대기자들이 특검 결과 무고함이 만천하에 입증되면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날개를 무슨 날개를 다노 얼마나 사람들을 별건 수사까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겠습니까 한동훈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윤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게 이런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 씨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진짜 재앙으로 가는 바로 시발점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보시게 되면 언론하고 국민들하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행한 설문조사에 4일 동안 실시가 됐는데 2만 3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성향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류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유튜브 채널이 제공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더불당 28일 김건희 특검법 앞 통과 예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93%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2만 3천 명 정도의 여러분들 표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대표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여러분 특검에 말려들면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게 빠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한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농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이 소위 설문조사가 2만 3천 명이면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발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게 아주 정직합니다 이기용 칼럼 조건부라도 반드시 한동훈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댓글을 보시게 되면 민심의 소재를 착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정보와 지식이 많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칼럼니스트들이 여러분들 그냥 글을 내 갈기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조리 있게 여러분들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무려 댓글이 154개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4개 가운데서 제가 전부를 세보지 않았지만 거의 압도적 다수 대략 95% 이상은 어떤 종류의 특검법 수용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견 언론인들의 주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중견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여러분들 신문면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쪼대로 쓸 수 있겠죠 그게 본인들이 논평하는 거니까 그런 여론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이 보시죠 이기용 기자 당신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이걸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개론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안이고 지난 2년간 상시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더불당 일방에 의한 특검과 특검의 범위 그리고 내년 2월 개부터 시작할 수사와 1일 브리핑 등 총선에 치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보나 마나 총선은 국힘의 폐교일 것인데 당신은 현재 같은 무기력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당신 개인의 의견이 우리나라와 후손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텐데 진정한 언론이라면 이번 특검의 문제점과 국가적 낭비를 설명해야 됩니다 388명이 찬성이고 152명이 반대인 겁니다 조립계의 이야기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여름 덮는 걸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손껏으로 가서 정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눈에는 뭡니까 다 가짜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런 한쪽 방향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재미 봤죠 우리가 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이런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댓글 154개 가운데서 대부분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년님은 특검은 결과가 없다든 간에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곳까지 험난한 여정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만신창이 될 것입니다 이기용 대기자 당신은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것 같소 특검을 하면 죄 없다면 수용하겠습니까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진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 수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순진하고 나이반 겁니다 350명이 찬성하고 127명이 반대란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대기자니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손 아래 사람들입니다 대개 대기자들이 지금 586 운동권 60시에 이전 올 겁니다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뭐죠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특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대통령 여러분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익들이란 것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이스트를 여가지고 이런 부풀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전공입니다 좌익들의 섭성이라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공 분야입니다 좌익들은 이런 평생 동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돈 소중한 거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치열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뭐죠 권력을 쟁취하는 데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특검을 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떠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고 자기들 새끼하고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세대 후세대뿐만 이런 본인들의 노후가 30년 될 테니까 이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어 가지고 이기용인이 김순덕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 노후가 얼마만큼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겠죠 자기 자식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정도의 이런 역사적 사명감 정도를 갖고 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단핵 단두대 서라 어떻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특검이 불가하다는 그런 칼럼을 제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야기죠 어쩌면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가 똑같은 겁니다 이 조선민족은 석성 자체가 무석성이 강하고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관도 없고 간혹 가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전이라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 이게 272명이 반대고 203명이 찬성인 겁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여기 호프님 보시기 바랍니다 저질막장 온갖 범죄를 저지른 더불을 민주당에게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억하라 오로지 터집잡게 흠집 내리는 악질 뭐 같은 자들에게 범죄 사실의 자비와 양보를 절대 하지 말고 제대로 공격해서 이겨내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특검을 하지 말고 이 100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의 이름들 섭성 좌파들의 섭벽 좌파들의 이름 특성 좌파들의 장기는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부풀려가 여러분들 뭡니까 뻥튀기를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자 섭성이자 섭벽인 겁니다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착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달 특검법안의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는 어거지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선동하는 이기용 기자는 동아일부를 사퇴하고 서울의 소리나 더 탐사로 이직하라 무슨 기자가 사실에도 기반하지 않고 사실이 밝혀질 수도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선동질하는가 동아일부는 이기용 기자의 사슬이나 칼럼을 더는 씻지 말 걸수라고 한다 97명이 찬성이고 30명이 반대인 겁니다 민초들은 이기용 대기자처럼 칼럼 맨을 갖고 되지 않는 여러분 이야기를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초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큰 배움이 없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분들 변별력은 기자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97명이 찬성인 겁니다 언론이 싸움을 붙이고 거넘하게 훈계하고 판정하는가요 이제 이따위 언론을 손볼 때이다 국가와 사회와 정의 진실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기자란 명복으로 자신의 기회만 찾는 기자들이 너무 많다 요즘에 국민들은 특정 언론의 기사보다도 더 빨리 더 정확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따위 구태연한 기사와 기자를 뭐 언론이라고 말들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75명이 찬성이고 17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 하나하나가 민심에 대한 일종의 설문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도 한동훈은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흥부님은 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65명이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14명에 불과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텁집 텁집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특검 요구가 이기용 대기자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이게 반구야 3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입니다 특검하는 순간 선거는 진다 나의 허물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다 하더라도 선거 후에 정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선거 이전에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꼭 여러분 좌파들이 하고 싶으면 부정선거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야 어차피 여러분들 없는 죄를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특검이 과연 일반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나 아주 뭐 같은 특검 논리편이네 33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공평무사하게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집부 이런 방침이 있으면 그게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 걸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도 하도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 인명부터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개진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함정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머저리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정신을 바짝 처리고 사료분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원칙대로 처리해야 그래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조선이 사슬로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여라 중앙 동화 이름 다 뭡니까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폐악질을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다 양순한 그냥 양같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죠 왜 싸울 수 없는 정당이냐 이야기죠 당신 일이 옳으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냥 다 자리 한 번 되먹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정당인 거예요 그 정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한 국회의원이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네요 뉴대일류 신문에 일면 톱 기사가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여건이 동조하다니 국민의 힘에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여름 의원이 야당만 좋아할 일이다 진상 규명이 아닌 특정인 흠집 내기 야당 최후 수단을 왜 여당이 먼저 들고 나오냐 총선 뒤 특검을 거론한 것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이다 한동훈 씨가 똑똑하면 다음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임기 끝나면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맹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하라고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더불당은 뭐죠 특검을 할 거니까 윤 대통령을 그냥 임기 내에 쫓아내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감방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부부를 다 뻔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거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글을 길게 썼어요 하루 전날 하나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총선 뒤의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요 1972년 2월에 역사적인 닉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우쩌뚱이 저우라인 주월레조이 에게 한 말입니다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파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던져요 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계셨던 전영기 시사전을 편집이니 관악춘추 기구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는 낭만적이고 허황됩니다 그래서 좌파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국가가 망가지고 나라가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도 되지만 경제는 여러분 낭만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좌파인 겁니다 역사적 검증이 다 끝난 여러분들 그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를 선거를 도덕질해 여러분 이 땅에 다시 구현하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거가 나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더 비용을 치러야 한반도의 남쪽도 그렇게 쪽박을 차기를 원하냐 이야기죠 좌파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능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좀 여러분들 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강철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이겠지만 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입으로부터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 과 내용의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친문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필 발표를 밀던 수사인데 윤정부가 들었었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가 아닙니다 도입의 필요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되고 여론 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여야 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화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사례는 맞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망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담할 것입니다 언론들이 다 지금 몰고 가는 것이 28일 더불당의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함을 통과시키게 되면 한동훈 이가 그것을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수직적 당정관계가 수평적 당정관계를 받겠다 이렇게 호도하는 겁니다 좌익들의 이름도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능한 겁니다 공작에 어마어마하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 출발점은 선거부정을 덮은 데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일입니다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의 핵심적 요인을 덮고 민요한의 핵심위원회를 이런 출범시키면서 이런 모든 사다리 다 난 겁니다 사람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못내 아쉽고 여러분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 국가의 존망과 백성들의 뭡니까 사생이 여러분들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부정을 여러분 깔아뭉개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비급함과 그 우둔함과 그 부정직함과 그 불법적이고 그 어묵한 결과로 선거부정을 덮은 이유의 하를 불문하고 그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다리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조건부든 뭐든지 간에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이 특검법 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용감한 그런 그리고 시위적절한 글이다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 내놓고 특검법을 여러분 반대한 유일한 정치인이고 언론에서 여러분들 거론된 그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들은 거짓말이 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작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우익들은 여러분들 비급하고 분열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좀 밀리고 당하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들 선거를 9분이나 부정선거를 당해도 9분이나 밤을 때리고 여러분들 왼밤 때리고 오른밤 때리고 어프껏하고 머리를 치고 여러분들 9분 맞아도 낑소리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들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찬 일입니까 선거 부정을 9분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부정선거를 했고 윤 대통령 하에서 3번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 대통령 하에서는 뭡니까 아주 내놓고 뭡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좀 조심하고 내놓고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구의회 기초의원은 15%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을 시켜버리고 더블당 후보를 여러분들 당선시켰습니다 울산 남구나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그냥 본때 있게 뭡니까 부정선거 해 가지고 당낙을 바꾼 겁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 무려 35% 우파 교육감호회 김주홍이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뭡니까 누구 함께 쑤셔 넣어줬습니까 천창수 민주노통 지지를 받고 있는 자파후방계 이름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 했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냥 윤 대통령 핫바지로 볼 겁니다 바보천치 멍텅구리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치하에 세 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조금 조심했고 두 번은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은 이대로 가면 내놓고 조작합니다 내놓고 조작하면 대통령은 탄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석이 무너질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하겠지만 나는 권력 자체가 너무나 더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정치를 할 생각 있으면 벌써 입신을 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 하려면 이런 소리 하면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직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와 이런 자식 세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본인들이 뭐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뭡니까 그냥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살아생기네 다 비용 치르고 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거의 먹은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한 거고 그냥 한 몇 개월 남은 겁니다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대표입니다 특별한 법률과 변화가 없는 한 사전투표 조작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좌익들이란 것은 그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윤두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우쩌퉁이 주원래하게 한 이야기가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한다 우파는 기회주의자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제가 한번 생각을 그냥 적흥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학위를 마치고 한 30년 넘었네요 30년 90년 한 30년 넘은 거네요 내가 만난 여러분들 소위 좌파 진영 사람들 내가 읽은 여러분들 그 좌파 진영의 글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좌파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함께 한번 공유해 보시죠 내가 좌파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관해서는 사전투표는 유난히 더블당 출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하고 당일투표 결과가 다르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장은 거의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인 겁니다 통계학을 여러분들 물로 보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블당 사람들이 이런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 득표는 항상 더블당이 이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미친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더러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민주당 주장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사실로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을 다 합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까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합법화 되는 겁니다 유별락의 이름 좌파진영의 이름 성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왜 그러냐 그냥 여성 자체를 뭡니까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희정 사건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박원순 씨 사건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라는 것이 세상의 정권 탈질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합법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도 합법화 될 수 있고 성추행도 합법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상대방에 덮어 씌우고 그리고 또 불리하게 되면 물귀신 작전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송영길 씨가 위기에 처하니까 김건희부터 수사이라 이렇게 주장한 게 전형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특히는 물귀신 작전이고 무조건 상대왕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말로 내로남물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른 좌익들은 누구인가 좌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 요구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야기죠 정신질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신질환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세뇌가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 씌우는 겁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 소위 추동력과 진실성이라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례적으로 뭡니까 그 인간들하고는 여러분들 뭐죠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 책임감 없는 여자 책임감 없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좌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는 거다 그 사람들의 정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리트라 혁명을 여러분들 소련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북조선의 여러분들 인민을 위한 국가를 내걸고 혁명을 해가지고 농지 계획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냥 김시왕조가 다시 탄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탄생하겠습니까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선거 부정을 주도한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맛보기를 봤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중에 20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 여러분들 구청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구의회 서울시 여러분들 강력의회 의원 가운데 여러분들 120석 110석인가 110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110석 가운데 100석을 여러분들 누가 차지했습니까 더불당 출신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서울시 강력의회 여러분들 강력의회 의원들의 출신 지역 여러분 조사해보면 대부분 호남권일 겁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딴 거 무슨 멸사본공 여러분들 성공사 이런 거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선거 좌파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보는 겁니다 북한식 선거가 어떻습니까 요식행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권력을 합법하게 한 요식행위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끄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선거는 그래도 선거가 남눈도 있고 하니까 선거가 있어야 돼 북한도 선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공개선거지만 권력을 여러분 합법하게 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권력을 합법하기 위한 요식행위지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선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익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선동은 무조건 승리한다 선동은 감성적인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선동의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많은 증거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전선동이 어마어마하게 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이런 부족한 민족들에게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좌익들이 죄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들이란 것은 그냥 정의관이 없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은 정의는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몫을 아주 잘 수행하는 것 이렇게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개념도 있고 사실에 대한 개념도 있는 겁니다 좌파는 정의는 심샌놈이 여러분들 심샌놈의 이익이 정의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이 정의지 원래 정의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심샌놈이 뭡니까 그게 심샌놈이 결정하는 게 정의다는 겁니다 심샌놈이 심샌놈이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통해서 모든 압법을 다 통과시키더라도 심샌놈 여러분들 그 통과시킨 법은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탈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대중은 은밀한 수탈과 약탈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토로야 국민께서 표를 주시면 이렇게 야단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너희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인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더 아드스 다른 사람들 뭡니까 그냥 약탈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규정의 이름으로 좌파들에게 사기 기만 거짓은 일상의 한 부분이고 권력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수단이다 김건희 특검법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사기 계략 음모 어떻게 나라의 이름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일이 돼버렸는지 누구도 국민들의 안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 먹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기 기만 조작 이런 계략들이 다 성행하는 겁니다 좌파들 특성을 다시 보면 좌파에겐 뻔뻔함이나 조작실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 탈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 될 수 있다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뻔뻔한 겁니다 양심이 그냥 강철판을 깔고 사는 겁니다 좌파는 가난과 빈곤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거죠 탈원전 무슨 탈원전 영화를 봤더니 눈물이 흘렀다 좌파는 허황된 사회적 실험을 좋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 이런 걸 다 사회를 통해 이름들 뭐죠 그냥 제도화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를 낳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 이름 가난해지는 것이 그렇게 개딸이니 딸개니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배가 불러서 정신들을 전혀 못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좌파는 가난과 빈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난과 빈곤을 낳게 되겠죠 물론 개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선거부정에 가담했으면 뭡니까 새로운 계급에 편입된 사람들은 잘 살겠죠 수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좌파들의 특성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좌파는 말해의 유희로 멀쩡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좌파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수 있는 특수강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좌파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자기 편은 철저하게 챙기고 상대편은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 선거 사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2027년에 대선에서 선거 사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윤 대통령 반드시 감방 갑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부풀리는데 이런 귀재이기 때문에 김건희 이상도 또 집어넣겠죠 뭐 뻔한 겁니다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틀며기는 보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윤두현 의원의 한 문장을 보고 잠시 이제 이 좌익들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 당신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열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다섯 가지 정도로 어쨌든 간에 참 이만큼 살게 됐는데 뭐 다시 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 이제 국민들을 뜻하고 관계없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가 돼버렸으니 그 위험함이라는 부분들 그래도 뭐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불쌍한 인생 뭐 이 내용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한 만평을 보니까 이제 만평가가 송영길 씨를 두고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참 이제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술이 없으면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송영길 씨가 무척 힘들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송영길 씨가 모은 재산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을 포함해 가지고 전세금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재산신고 뭐 어디 딴 데 신고 안 한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자 신고 대상에 60대 남자가 집을 포함해서 6억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집값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남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송영길 씨가 한동훈은 재산이 43억인데 이게 이제 집값을 포함해 가지고 나는 돈이 부족해서 4억 3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 그렇게 돈이 왜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뭐 어디 딴 데 두고 있는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내 대표 경선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돈 봉투를 돌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송영길 씨는 좀 억울할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당대표 경선 되면은 다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존재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꼽아줬는데 내만 어떻게 이렇게 당해야 되냐 비슷한 사건이 이러면 2008년도에 있었죠 2008년도에 기자 출신으로 입신했던 박희택 씨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가 그 당시 고승덕 의원이 그걸 까발겨 가지고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돈봉투를 돌려 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승덕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된 데 불구하고 2021년도도 300만 원 2008년도도 국회의원학교 300만 원이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가가 있었던가 봐요 국회의원들은 뭐 300만 원 그다음 당의업위원장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정가가 있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뭐 10년 이상 흘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든 불구하고 정가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총경 몇 사람들이 또 걸렸지 않습니까 브로커를 통해가 성진청 따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겠습니다마는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이제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중에서 누구를 성진시킬 것인가는 이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돈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뭐 서로 찔릴 필요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뭐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회의원한테 3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도 300만 원을 줬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300만 원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정가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송정길 씨가 선거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을 위반했으니까 그거는 뭐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60대 남자가 이제 재산이 거의 뭐 그동안 그래도 정치를 하게 되면은 연수입이 꽤 되었을 건데 돈을 정치 안에 다 썼는지 돈을 못 모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크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다음에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건데 그럼 저 양반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노후는 길다가 아니고 정치는 짧고 노후는 길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런 건 짧은 시간이잖아요 노후가 굉장히 긴 거죠 저렇게 부인도 남영신 씨가 변호사인데 저렇게 돈을 못 모았을까 부정직하게 돈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이제 준비가 좀 전혀 안 돼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레진하신 이야기는 송정길이 돈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돈이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짜장면 5천 원짜리 먹는 게 이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불쌍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쓴 것은 이 윤선 씨가 아주 뭐 이렇게 좀 까칠한 만평을 요즘엔 신문사들이 이제 만평을 잘 안 싣는데 만평을 여러분들 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윤선인의 뉴대툰 제목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같으면 이런 표현은 전혀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선인 씨는 뭐 좀 가감하니까 정치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난 것 같아 근데 간빵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좀 좋은 것 좀 먹으면 안 돼요? 돈을 수억씩 땡기는 권력자가 왜 끝까지 서민 코스프레만 하는 겁니까? 안타깝네 정말 평생 남의 눈치나 보다가 버림이나 받고 빵에 걸려가는 인생 한순간이라도 솔직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송영진 씨가 얼마나 존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직 국회의원들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재산신고에 나와 있는 그런 재산액이 한 6억 정도고 본인이 4억 3천 정도 전체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가주택이 아주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져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로 드러날 때는 본인 입으로나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다 이제 윤서인 씨가 이런 카툰을 통해 가지고 제목을 불상한 인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치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인생은 끝난 건 아니죠 정치인생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또 이 좌파진영 사람들은 잘 챙겨주니까 잘 챙겨주니까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진역형 받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뭐 재개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할 거니까 근데 윤서인 씨 입장은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끝난 건 아니죠 뭐 전화 유혹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센 표현을 썼습니다 불상한 인생 자 어떻든 간에 참 화려한 날은 가고 나오면 또 피 선거권이 상당 기간 동안 중지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키우는 개 모양의 개 이 이름이 시시네요 시시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정치는 짧고 노후는 길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 지금 송영길 씨와 관련해서 만평을 하면 요즘 이제 만평이 참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만평을 보니까 중앙일보에 박용석 화백이 이렇게 아주 공경에 처한 그걸 썼네요 잔치는 끝났다 라그네님이 하나도 안 볼 사람한테 보시죠 이거는 이제 데일리안에서 민낯 보인 입만 벌리면 운동근 투사처럼 지저분한 돈봉투 송영길 결국 구속 메아리가 이제 와서 보니 결국 구속됐다 이렇게 이야기 자 이제 오늘 한번 전남 고흥 사람이죠 참 출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경제 뉴스 한번 여러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득 증가율이 계속 내려가거나 정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나라에 이제 그런 경제력을 올리는데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생산인구가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출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높습니다 대출 가운데 대부분이 가계대출 가운데 여기 이제 보시면 2023년만 하더라도 기타 대출은 대개 고금리 때문에 다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일은 계속해서 늘었거든요 가계부채 가운데서 주택 관련된 대출이 5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게 뭐 신용대출은 대개 5.57%밖에 안 되고 압도적인 것이 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죠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법조인들은 업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딱 짜여진 털 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법조문 내규 이런 걸 가지고 판례 이런 걸 가지고 법조문을 벗어나는 그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국회의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가 지금 한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털을 깰 필요가 있는데 이 털을 깬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아우로브 박스 박스를 넘어서는 그런 아우로브 박스 띵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hink outside box라는 표현도 쓰네요 좀 털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참 힘든 것 같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한 기자분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현재처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빚 증가 속도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좀 특별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털을 깨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가계부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한국이 계속 저출산 문제라든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한 분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사록에 남긴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개론기피현상 그리고 여러분들 내수침체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집값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집을 이미 여러분들 일찍 진입해 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앉기란 좋은 일인데 뒤에 여러분들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들 뭐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급격하게 조정될 수는 없지만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수십조 원을 쏟아붓더라도 출산 문제라든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금융통화위원이 이야기한 이게 일종의 뭐죠 털을 벗어나는 발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부채의 절대규모를 감축하는 것보다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통화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집값을 조정해서 가계 자산 가운데 식물 자산 비중이 축소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야 된다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책화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제가 볼 때는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그냥 털 있는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위급한 경우에는 털을 깨야 되거든요 일본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세계의 주욕으로부터 밀리게 된 것은 그냥 털을 따라서 매사를 처리하는 데 너무 익숙하니까 털을 못 깨잖아요 대한민국의 좁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을 공급시키려면 택지 공급을 늘리고 도심재 여러분들 고밀도 개발이라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그런 정책이 나오면 또 환경 여러분들 논자들이 나서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수도권 여러분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근래 여러분들 가게의 실물 비중이 우리는 63%고 미국 일본 영국은 30에서 50%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높기 때문에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과 무두택단은 주택구입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실물 자산 비중이 선진국과 유산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바람직한데 실물 자산 부동산 가격 자체의 여러분들 하향 안정화를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택지 공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지 공급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토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물 자산의 가계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거를 총대를 메고 누가 집값을 낮출 수 없다면 모두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그 금융통합위원 주장이 이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파괴적인 여러분들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지금 정도는 필요한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있어야 된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 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차이인 겁니다 그거는 전신의 그린벨트를 묶어 가지고 택지 공급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도권 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택지를 더 공급해서 집값을 낮출 수가 있는데 생각 자체가 가난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묶어 놓은 그린벨트를 그냥 성역화해 가지고 손을 잃지 못 대는 겁니다 수도권 균형 개발해 가지고 수도권을 묶어 놓으면 지방이 개발되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정부는 이게 이제 부동산 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문제점이 보시게 되면 금융 불안과 성장률 하락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철학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나서 또 그린벨트에 손을 조금 대려가 그다음에 그냥 물러나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죠 털을 깨야 되거든요 털을 이게 다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생각 때문에 뭐죠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이런 죽기 전에 당대회에서 이런 한 이야기로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일찍부터 인민들에게 이런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김책동무 배 몇 천 만드는 거 그대로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거든요 좌파들아 이런 우파들의 투쟁도 이런 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가난하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삼고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다 여러분들 그냥 숟가락만 엉고 뭡니까 공짜로 밥을 먹으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 20년 10개가 영화나 이름 제대로 못 시키는 나라의 교육이 있고 그게 무슨 교육이냐 이야기죠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도심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물꼬를 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털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조금 엿보이긴 하네요 여러분 참 어렵네요 밑바닥 경기는 뭐 살으름판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각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이웃들 보게 되면 요즘에 고통이 참 심하네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바쁘기 때문에 자기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떠오른 몇 가지 여러분들 사건에 대한 그런 취재 기록들이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이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기사입니다 좌측 하단에 문을 닫는 카페 속출 하루 44곳이 표 2020년에 오픈했던 10개 카페 가운데서 이런들 10개 가운데서 5개 정도가 문을 닫네요 5개 맞죠 한번 보시죠 4개나 5개 같은데 4군데 가운데 한 곳이니까 11월 누적 1만 1450곳 표 하루 평균 34군데 한 달 1041군데 2020년 이후에 문을 연 카페 4군데 가운데서 한 곳이 망하다 그럼 여러분들 얼추 얼마입니까 8군데 되면 2군데고 이 참 카페 배업수가 2023년때는 1만 1450개 2022년때는 물론 뭐 폐업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너무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점도 있겠지만 이게 다 누군가 수억씩 날릴 거 아닙니까 하죠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신문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일단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일 거고 2020년 이후에 새로 생긴 카페 가운데 현재 폐업한 비율은 24%네 자영업을 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진입장벽도 낮고 퇴직하면 만만한 것이 카페인데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미지도 괜찮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쉽게 띄어 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가당하면 망한 것이 술순이 있다 합니다 시장원리익각의 3분의 2 정도는 정리되어야 맞았다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동네에 너무 많죠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이면에 이걸 이제 퇴직자들 이러면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는 퇴직 이후에 본인의 노후로 이런 준비했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나오고 그다음 여러분 보니까 이제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또 경기의 이런 바로메타의 하나가 이렇게 이제 일용직 건설시장 일용직 건설시장도 굉장히 타격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올해 주택 착공이 57%가 지난해 비해서 줄었고 인허가가 33% 줄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용직 시장에 이제 타격을 받고 그다음 이제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게 뭐 대부분 가장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 돈이 쪼들릴 때 그런 신용을 구입했던 리볼빙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외 대한대출 카드 결제액을 일부만 갖고 뒤로 미루는 리볼빙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대한대출 잔액의 9조 10조 보험을 깨는 사람도 굉장히 많네요 보험을 깨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이제 금리를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지 않습니까 리볼빙 뿐만 아니라 카드론 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특히 대출에 이런들 대출을 그냥 보험을 깨는 사람들 보험회사로부터 이런들 대출을 받는다는 그게 고금리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는 보니까 특히 이제 2030 특히 노원 도봉구 가봉 강북구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샀네요 아파트 가격이 한 30% 정도 내린 모양입니다 왜 집을 살 때 안 말렸습니까 아파트 40% 폭락 2030 영끌조개 채우 부동산 전문 그런 기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잘못 사면 가격이 크게 이제 내려가니까 참 문제죠 보니까 이제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또 20대 이하가 가장 높아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고 특히 노원구 2030들이 많이 산 노원구 아파트 매물이 5,665곳 역대 최고 수준이네요 카페를 여러분들 열거나 이렇게 집을 살거나 이거는 한 사람의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대형 투자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 만회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미래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본인이 샀던 그런 자산 가운데 가격이 여러분들 한 40% 정도 떨어지거나 수억 원을 들여가야 여러분들 문을 연 그런 점포가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합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살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경기 상황이 아주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주택을 매입하시거나 할 때 찬찬히 신중하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항상 리스크 위험 범위 내에서 여러분 의사결정을 하는 건 현명함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소거름님께서 20대 30대 40대 제대들은 앞으로 5년에 10년 후가 눈에 선합니다 많이 어려워지겠죠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금 한 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 여름 새해 경기가 좀 좋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우리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세계의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마침내 이렇게 노말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고 유럽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024년도에는 마침내 다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 이걸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인데 대부분의 전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영국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잡히는 수준이죠 지금도 한 4% 대 2%에서 4% 정도 사이지만 그래도 추세가 계속해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일반 물가 지수입니다 모든 물가를 다 가중평균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처럼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이른바 코아의 그런 권한 물가 지수 이런 중앙은행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삼는 권한 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권한 물가 지수도 여러분들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많이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유럽 영국 그 2023년도의 중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추세가 끊기지 않습니까 물론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멉니다 2021년 수준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 가장 핵심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2024년도에 정상화될 것입니다 북미 유럽의 수십 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급격한 경기 위축이라든지 불안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본 거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판단이 옳다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 에코노미스트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험한 국가 미국 유럽 여러 신흥 국가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권은 인플레이션이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평균 2.2%의 속도로 진행된 것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죠 경제 분석가들은 2024년 말까지 해당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같거나 그 근처에 도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제성장에 힘을 더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 또는 정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내년 또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화의 발판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이달 초에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인화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는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완화됐습니다 수익이 개선됐습니다라고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6분기 금리 인하보다는 3, 4분기 포인트 금리 여기 6분기가 아니고 이 금리 인하 시기를 3, 4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고 금리 인하 규모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아마 6%포인트를 이렇게 잘못 쓴 것 같네요 이 뒤에는 3에 4%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높게 봤네요 어제의 이야기는 한 1.25%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높게 봤네요 이러한 전망은 이미 채권 가격을 높이고 수익률을 낮추어 미국 기업과 주택 구매자의 차입 비용이 낮추었습니다 유럽의 채무자들은 미국보다는 좀 더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내년에 글로벌 중앙은행이 1.52%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경제가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좀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벼운 불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금리 인하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 공급망 정상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하는 그런 비교적 좀 낙관적인 전망을 월저널에서 오늘 이렇게 톱기사로 다뤘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선거가 이제 4월달에 있으니까 선거가 참 잘 돼야 될 건데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방송 끝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부정선거를 규명한 그런 시리즈물이 제가 이제 한참 글을 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글을 별로 많이 안 읽고 그러지만 또 제 자신이 글에 글을 쓰는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한참 열심히 쓰던 시기는 지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정돈을 했는데 참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거는 이제 김동주 교수님이 쓴 그런 소위 개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또 카돌릭 중심의 그런 역사를 아울려는 그런 세계역사책입니다 통사로서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성탄절 여러분들 가지시고 삶이란 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무료하게 또 일상의 반복으로 여기겠지만 조금만 이름 다르게 보게 되면 그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남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제 부여를 하니까 그런 의미나 가치를 잘 부여하게 되면 꼭 같은 일상이라도 대단히 유익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삶을 재단장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일상은 반복입니다 권력자든 시민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의 반복인데 그 일상의 반복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그런 기술은 삶의 기술인 거죠 그런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을 재단장하고 재포장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일신 우일신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생산적이고 또 유익하게 그렇게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도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시야를 길게 보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주식의 여러분들 보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서도 지금 한참 올해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 엔비디아라는 그런 AI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또 엔비디아만큼은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유력한 회사가 AMD라는 그런 회사 두 사람 다 대만계 CEO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반도체 업계 중에서도 정말 이 왕이라고 부른 인텔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여러분들 한 5, 60불 수준에서 16불까지 떨어졌어요 수직으로 여러분들 그 인텔 주식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인텔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이 여러분들 심맥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인텔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아니까 괜찮은 회사는 언젠가는 다시 또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주식이 한 50불 대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의 길이를 1년을 보느냐 5년을 보느냐 아니면 또 20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어떤 분들한테 깜깜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일상의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김없이 또 5시 50분에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